어? 팀장님! 자, 자리에 앉아주세요. 여긴 무슨 일로... 오늘 면접이라 와봤다. 왜?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니? 그건 아니지만... 너! 네가 여기 웬일이니? 얘, 얘, 얘! 얘 여기 왜 온 거야? 윤신혜 씨는 이번 여직원 모집에 옹호한... 누가 그걸 몰라? 너! 네? 당장 나가! 아, 쟤가 왜 나가야죠? 전 채용 공고 보고... 내가 얘기할게. 시끄러워! 당장 나가란 말 안 들려? 여기가 어디라고? 내가 그날 너 때문에 그 집 대문 앞에서 개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! 그 일하고 면접하고 무슨 상관이... 너 위에서야 필요 없어! 당장 나가! 너! 우리 회사가 우스워보이니? 네? 어디서 저런 계집애를 끌어다 붙여? 윤신혜 씨 채용 공고 보고는 지원자일 뿐이에요. 시끄러워! 그런 일 저런 일 잘 살피는 게 네 일 아니야. 어디서 대충대충. 너 우리 회사가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왜 승모? 왜 승모라니? 나 이 회사 사장 사모야. 회사에선 사모님이라고 불러. 목소리 낮춰. 무슨 일이냐? 당신은 할 거 없어요.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모른 척을 해? 나도 회사에 권리 있어요. 나도 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. 너 일 똑바로 해. 무슨 일이야? 말 못할 일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. 죄송합니다.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? 사람들 기다리겠다. 얼른 들어가 봐. 아 참. 그 좀 전에 나간 그 아가씨 말이다.